하동이 백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밋노술 가사협 1500년대구요. 원문입니다. 번양문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열심히 정지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보다는 태블릿 노트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7월에 담근다 분국을 쓰는데 오래 묵은것일수록 좋다 상세하게 나와있구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팁으로는 6-7월에 담근다. 6월 중에는 쌀 한선만으로 술을 담그는데 술은 3일에서 5일간 두어도 된다. 7월 15일 후에는 조금 더 다 만든다. 창문이 북쪽을 향하는 큰 집에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서늘한 곳에서 만들어도 된다. 반드시 해가 뜨기 전 서늘할 때 기장쌀 술 및 밥을 넣어야 한다. 해가 뜬 후에는 더워서 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쌀 한섬으로 술을 만들 경우 먼저 5.5말로 밥을 짓고 그 다음에 4.5말로 밥을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독이 필요합니다.